.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영하고 있는 대표자 유재승입니다. 1990년대에 저희 완도에서는 광어 체유를 생산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광어 초기 사료가 없어서 일본에서 수입을 하여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부산에서 일본과 거래를 하면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있는 곳에서 판매업을 하겠다고 하여서 우리가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민들이 부탁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완도구는 섬으로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전화를 주문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제품들을 저희 섬. 사이바이트에 없는 부분들은 있는 곳으로 의뢰를 하여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사가지고 와서 직접 쓰고자 하는 물품들을 배달을 하여 주었습니다. 완도는 섬이라는 이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섬 사람들에게. 신의를 줘야 됩니다 믿음을 줘야 되는데. 필요하신 분들이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아니냐는 물건이라도 저희들이 구매를 하여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